네,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효과적인 투자 아이디어 함께 찾아보도록 할까요? LNS홀딩스의 김선영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여전히 변동성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여전히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코스닥은 그래도 상승 전에는 성공하라는 모습이었는데 지난주 글로벌 증시를 보면 글로벌 경기 부양책 때 코로나19 확산세 이 2가지 이슈의 대결이었다 해도 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슈를 통해서 또 오늘 어떤 이슈 함께 공부해볼까요? 네, 지난주 월요일날 출연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일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일단 먼저 크게 긍정적인 이슈, 부정적인 이슈로 좀 나눠보고 각자 케이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보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정적인 이슈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불안 요소는요.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이 굉장히 좀 많아졌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갑자기 확진자 수가 확 증가를 하면서 미국의 확진자 수가 중국의 확진자 수를 증가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아무래도 이탈리아죠. 이탈리아는 이제 사망자 수도 크게 늘어났고 확진자 수도 늘어나면서 뭔가 거의 패닉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최근에 그리고 올림픽이 연기된 일본에서도 갑자기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연기 되자마자 늘었어요. 네. 뭔가 좀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일본 상황이 또 크게 뭔가 이슈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에 있는 제 현재 투자생이 다니는 제 지인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유럽 쪽이랑 같이 회의를 하다가 배 분이 확진자가 되셔가지고 한 3일 정도 이제 자택 격리를 받으셨는데 주말에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코로나19 확진되셨다고. 정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상황이냐 어떠냐라고 여쭤봤더니 본인 40여 년 인생에서 가장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사실 그게 너무 힘들다. 많이 힘들어 하시는군요. 네. 열도 한 38도 구도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열이 사실 좀 안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으니까 열 안 잡히고 기침이 심하면 특히 노인분들이 좀 많이 힘드실 것 같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 이게 피크기를 좀 향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도 굉장히 많은데 미 정부가 얼마나 강하게 대응을 해주냐 따라가지고 이 상황이 좀 많이 좌지우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트럼프 재선 위기설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코로나19 불안 요소가 이제 조금 사라지려고 하면은 미국 내의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드는 그런 추세가 좀 보여야 될 거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우디와 러시아 간의 이제 유가 치킨 게임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미국이 개입을 하면서 좀 이제 확 어느 정도 처리가 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 드렸을 때 러시아의 이제 국민투표죠. 푸틴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장기 집권을 위한 국민투표가 22일 날 다음 달 이제 22일 날 예정되어 있다고 얘기했는데 조금 더 불안한 얘기가 나온 게 코로나19 때문에 이 국민투표가 연기될 수 있다는 것을 푸틴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연기가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닌데 이 부분이 만 연기가 되면은 푸틴은 또 이걸 이용해서 아무래도 치킨 게임을 좀 질질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없어져야지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나 가장 큰 불안 요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속도와 또 유가 폭락이 시장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이었고 그로 인해서 각국 중앙은행 또 정부에서 정말 다양한 경기 부양책들 전반기적인 경기 부양책들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잖아요. 네. 그 세 가지 정도가 나왔는데요. 사실 좀 굉장히 놀랬었던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좀 이 정도는 되게 좋은 것 같다라는 크게 세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첫 번째 역시 가장 큰 것은 우리 정부에서 100조 원이라는 자금을 풀어 푼 겁니다. 기업 자원으로 자금으로 해서 58조 원 그리고 자금 시장 자원으로 42조 원 이 중에 채권을 30조 이상 그리고 회사치 안정을 위해서 일단 자금 자체 밸런스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고 예상하지 못했었던 금액 이상을 투자를 하면서 이게 사실 증시를 받쳐줄 수 있는 가장 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증권시장 안전펀드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으로 이미 세 번 있었습니다. 90년도 깡통계좌 사태, 2003년도 카드렛 대란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있었는데 사실은 이 자금 자체를 직접적으로 주식시장에 직접 투입한 것은 1990년도 깡통계좌 사태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증시를 받쳐주는데 큰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거고 자금 자체도 10.7조 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이 투입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기대해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앞에 것도 굉장히 중형 이상의 강력한 재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제일 기대하는 게 맨 마지막 이겁니다. 대주주 요건 완화 방침인데 아직 확정되진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또 진행됐고 4월 1일부터 또 시행이 되는 걸 앞두고 있는데 올 연말 기준으로 종목당 3억 원 이상 대주주 양도세 대상입니다. 사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어떤 이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정치권에서 이걸 갖다가 일시적으로 10억에서 50억 사이로 지금 이제 완화시킬 거다라는 그런 어떤 협의가 나오고 있다는 기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 이게 확정되면 증시에 굉장한 호재가 될 것으로 일단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좀 체크가 되면 될 것 같고 앞에 나온 이 두 가지 이미 확정된 부분 그리고 이제 혹시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이 세 가지가 만약에 다 갖추어진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뭐 증시 디펜스에는 확실한 어떤 대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미 나왔고 세 번째까지 좀 완성이 된다면 증시가 더 반등을 할 수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충분합니다. 여기다가 좀 더 추가를 해본다면 어떤 정책들이 나온다면 증시가 더 반등을 꾀해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건 사실 제 바람인데요. 혹시나 이제 방송을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도 계시겠지만 금융 당국자분이 한 분이나 계시면 이거 한번 좀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30% 룰인데요. 사실 이제 각국별로 미국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증시별로 이제 어떤 한 기업이 전체 시청에서 몇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캡을 두는 건데 증시 캡이라고 부르는데 캡이 많은 국가에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캡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 캡을 갖다가 마련해서 이제 적용하는 그 시점 차이인데 사실 지금 시장이 많이 망가져 있고 지금 주식시장을 부양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현재 지금 코스피 200 기준으로 29%, 28%, 29%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총 상황입니다. 조금만 더 매수를 해주게 된다면 30%가 넘어가지고 더 이상 투자를 못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도 물량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 물량을 내는 것이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 제가 각종 강연회나 어떤 모임들을 가가지고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좀 아닌 것 같다. 물론 좋은 기업이고 우리나라 탑원 기업이지만 이런 캡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하셔라, 참고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시점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외국인 자금, 기관 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만약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한다 봤을 때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펭이죠.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여기다 추가하라면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 정도 투자하실 텐데 외국인이 봤을 때 우리나라, 한국에 투자한다 봤을 때 어디가 생각나겠습니까? 글로벌 탑원 기업 삼성전자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은 어쨌든 뭔가 외국인들이 봤을 때 해외에서 봤을 때 거의 필수 종목이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 삼성전자는 일단 매수를 하고 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 증시 캡 30%를 취소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적용 시점을 조금 연기를 시켜주시는 게 우리나라 전체 증시를 끌어올릴 때는 굉장히 좋은 어떤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우리나라 지수는 올라가려는 힘이 강한데 30% 캡에 갇혀있는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계속 매도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시총이 크기 때문에 지수는 끌어올리고 싶지만 여기서 계속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가 5% 올라오고 싶은데 3% 2%로 제한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분명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한을 좀 뒤로 연기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지난주에 여러분은 시장 급락할 때 삼성전자가 잠깐 30%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삼성전자가 지수가 주가가 올라서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종목이 다 망가지는데 다른 종목이 삼성전자보다 더 망가지니까 삼성전자가 일시적으로 30%가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처럼 금융당국에서는 이런 부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리를 해서 좀 말씀드리면 1등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전체 종목을 끌어올려서 평균을 상향 평균화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밤에서 1등하는 친구가 모든 과목에서 계속 만점을 받는다고 시험을 문제를 어렵게 낼 게 아니고 전체 문제에 대한 밸런스를 각 종목별로 대한 밸런스를 좀 맞춰서 전체 평균을 좀 올리는 방향이 좀 좋을 것 같다. 그게 우리나라 증시에 지금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정책들은 사실상 주가가 더 떨어지는 걸 방어해주고 유동성 공급해주는 이런 정책인데 사실 코로나가 좀 길어지면서 경제 자체가 좀 망가지고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런 정책들로 지수가 좀 온전한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 역사상 사례를 봤을 때 각국에서 돈을 이 정도로 많이 풀어가지고 지수가 끌어내려갔던 적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게 금융 쪽이랑 일반 실물 경제랑 분명히 다르게 봐야 되는데 사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지수는 많이 올랐는데 경제, 일단 우리 실물 경제 자체는 그렇게 좋아진 부분이 없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실물 경제 쪽은 계속 불안정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었지만 많은 각국들이 돈을 풀면서 시장은 끌어올렸다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시장은 돈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수를 끌어올리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지금 많은 개인들 처음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하죠. 상품들 많이 매수하신다 하죠. 이분들의 꿈을 굳이 짓밟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분들이 많이 주식으로 인해서 수익을 내고 그로 인해서 그 수익이 실물 경제로 들어갈 수 있는 효과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제안을 지금 할 때가 아니고 일단 좀 풀어놓고 푸는 김에 확실히 풀어놓고 그 다음에 실물 경제를 생각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또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좀 짤막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제가 오늘 엘리어 파동이라는 걸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중요한 설명들 다 넘어가고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본적인 엘리어 파동의 상승 추세를 보시면 되는데 물론 5파 이후에 하락파도 있는데 제가 일단 하락파는 제외였습니다. 일단 내용도 싹 다 넘어가고요. 일단은 이걸 갖다가 2003년도 상승장에 적용을 시켜봤는데 다음 차트 한번 보시죠. 2파동을 2003년도 차트로 분설해봤을 때 한 번의 상승이 있고 나서 고점되면서 좀 조정을 주고 3파를 만들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사실은 원래 이번에 미중 무역 협상이나 아니면 유가 관련 이슈가 없었고 코로나 관련 이슈가 없었고 단기간에 뭔가 지수가 크게 꺾인 이슈가 없었을 때는 사실 저는 1파를 끝내고 2파로 들어가는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차트 보시게 되면 일단은 최근에 이제 2007년도 이 때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왔었죠. 사실 이게 1파였고 꺾여 내리는 게 2파였다 보시면 되는데 2파 중에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나오면서 데미지가 한 번 좀 더 컸었고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면서 지수가 반등해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코로나19 그리고 이제 이번에 유가 치킨 게임 때문에 지수가 망가졌습니다. 일단 이 상황을 돌려놓는 것이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U자, V자 가능성은 없다 생각합니다. 일단 W자 받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크다 보고 있고요. 어쨌든 시작점은 이 파동의 시작점은 2000포인트, 2100포인트 이 근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하셔야 되냐면 종목 쪽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3파를 즐기기 위해 3파의 보통 특징은 대장주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반등에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시면서 코덱스 레버리지 쪽에 좀 투자를 하셔서 집중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3파가 시작된 시점에는 1파에서 가장 강했던 업종 그리고 가장 강했던 종목이 3파의 대장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이건 예측이기 때문에 일단 지수에 베팅을 하셔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왜 서셔서 2100포인트 정도까지는 수익을 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IT 쪽에서 분명히 대장주가 나올 텐데 그쪽으로 이전에서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현재 유리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000까지 좀 열어두셨네요. 이런 가운데 코덱스 레버리지 여전히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시고요. 지금까지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